자, 여러분! 기도 촬영입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면 열쇠가 너무 귀여워요! 그렇습니다. 이 열쇠가 있는 거를 뽑으면서 저희가 또 희귀 상품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12번 열쇠가 있는데 약간 사망 직전의 열쇠이긴 합니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좀 엄청 저희가 못 봤던 상품이라 이거를 뽑아보고 싶기도 하고요. 여기 뭐 카드가 3팩 있고 하니까 상품도 좀 있긴 해. 한번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안 하는 뽑기샵이긴 한데 오랜만에 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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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설계를 잘해서 어떻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방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까버려! 어! 하나 꼈는데! 까비! 하나 잡을 12번 열쇠를 살리고 싶은데 참 살리기 애매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어, 꼴망도 깨졌네. 오! 오! 질개가 달려있네? 어, 질개 달려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 그 다음에 더 질개 누르겠다. 끼고 싶은데 이거. 아까 꼴망도 많이 깨져있는 애네. 끼워도 잘 될지 모르겠다. 일단 끼워봐야죠. 좋은 탑이 되어버렸나? 좋은 탑이 되어버렸나? 아, 좀 고민되네 이거. 아니면 다른 걸 좀 뽑으면 치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치워놔. 일단 이거 살짝 한번. 맛만 봐. 저렇게 들어갈라 하네. 저렇게 들어갈라 하네. 저렇게 들어갈라 하네. 이거 들어갈라 하네. 많이 안 들어갔어. 많이는 안 들어갔네. 이거를 치우면 뽑을 수 있긴 하겠는데? 그니까. 아니면 어. 아, 아니다. 아, 근데 얘를. 최대한 여기로 오는 게 제일 맞긴 해. 오! 아이고. 소식을 빨리 했어요. 아, 하는 게 낫나? 그래도? 빨리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옮겨지기만 한번 해볼게. 아니면 유리조리로. 살짝 가져온다? 아니면 다른 게 건드려질 것 같아서. 응. 조금 불안한데. 껴라 껴라. 아, 이게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잘 옮겨지지가 않네. 응. 지우개가 이거 수건 달리는 것도 주렁주렁이야. 뒤로 끌어버린다? 어, 저 꿀맛이. 꿀맛이 갑자기 열쇠가 걸린 것 같다. 꿀맛 들으니까 열쇠가 같이 움직여. 아, 그래? 봐봐. 둘. 오, 빠졌다. 나왔다. 자, 뒤로 조금 당겨도 늦긴 했는데. 지금 이 지우개가 달려있어서 참 애매하거든요. 지금. 지우개가 달려있다. 일단은 좀 더. 벌써 끌어당겨야지 최대한 지금. 일로 일로 일로. 한 발로. 알았어 알았어. 최대한 우리 쪽으로 와서. 이게 최대한이야. 아, 짜증나. 수건이 된다. 과란. 수건이 된다. 수빈. 아니 이거 카드파같이. 너무 널 넘겨버려. 어디로? 뭐라 그랬어? 잡힌다 혹시? 아 애매하네 또 이거 또 잡기가 옆에서 다 걸려가지고 얘가 원흉이야 지금 맞아 모든 일에 원흉이다 얘가 끼우지 않는 한 끼우지 않는 한 끼우기 끼우기 아니 또 꿀맹이 다 깨져있어가지고 요하필 또 이게 깨들꿀맹을 넣었을 수 있지 끼우기 힘들게 이게 원래 낚시 세팅이라서 여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딱 쳐다 쳐다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아니 앞에도 안 빠지겠는데 자랑은 아 그래? 응 너무 슬게만 얹으면 될 것 같은데 앞에 꿀맹 안걸리게 적당히 아 잠깐만 아 그냥 거기서 내려 아 그냥 여기서 내려? 아니야 딴 데서 그냥 출구해줘 아 꺼내줄? 아 출구해줘? 아니야 아니야 여기 할 수 하여튼 아 옆에서 되게 끌어올 것 같아 아니 하는 게 나아 그래 히앗 어 요요요요요요요 아 나쁘지 않네 아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어이거 어이거 좋아 나 빼? 트람비 슬게 쭉 펴야 되는데 아앗돼 저 마스크가 딱 일부리로 털리네요 저 마스크도 설계였구먼 저것도 요리조리 뒤에서 요리조리 뒤에서 요리조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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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짜증나네 이거 어?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그 하려면 여기서 뭐 카드를 뽑거나 아 너무 높아서 요리조리 그렇게 안 온 거니까 여기가 근데 이 꿀맘께서 왜 잡는 거야 아 이 꿀맘 아 내가 잡고 싶어도 잡겠습니까? 흐흐흐흐 이거 카드가 들릴라나? 어? 들리면 뭐 할 만하긴 한데 얘 뽑아야겠다 얘 안 뽑아야겠다 슬게 쪼글 잡아야 되는데 야 그냥 끌고 해 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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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카드팩 온다 카드팩 아 카드팩 두 다 저 얘가 다 무너뜨렸어 아 이것도 설계네 아 그렇네 아이씨 와 이거 하나 다 설계받아 다 잘 놨다 어 너무 좁다 박수 박수 잔머리에 박수 뒷쪽은 오히려 이게 좋긴 한데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렇다 근데 뭘 열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피니핑 때문에 안 돼 어 뭐야? 아우 시키야 왜 이래? 아 아니 시키야 또 꺼였나 보네 카드를 뽑으려는 거야? 카드 뽑으려 했지 되면 어 일단 될 거 같아 알았어 아 여기서 뭐 다른 열쇠를 하기도 애매해 하고 아이씨 아 아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완전 다 막혔네 시키는 아니고 시키는 그냥 오른쪽으로 끌어버려 하고 있네 이거를? 응 지우개가 저기 있어가지고 해봐 할 수 있지 아니 한 번 뽑아볼까 요리조리로 해봐 그럼 지금 살짝 질개 위치는 앞에 있긴 해 응 진짜 화면 잘 들어가줘 근데 저 꿀막 쪽이 다 깨져있어 그 질개 쪽이 다 깨져있어 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한 번 잘 걸리면 나갈 거 같은데 얘만 치워주면 조금 그래도 진짜 어떻게든 뭐 할 수 있을 거 같긴 하거든요 얘가 지금 치우기가 정말로 내하게 치워 땡 땡 하하 꿀막이 깨져있으니까 꽉 잡아도 계속 이게 공간이 더 넓어지잖아요 좀 끼우기가 힘들어 이게 꿀막이 이렇게 끼워져있어 내가 봤을 때 응 너가 봤을 때는 뭔가 일로 끌고 싶은데 꿀당을 해볼게요 조금 좀 끼워져서 살짝 깨어서 그나마 좀 나오긴 했네 내가 收 dangers 낚시에 제대로 걸려버렸구만 아 밑에 안 들어갔다 어 들어갔네 살짝 다 카드팩이 방해하네 오 치웠다 와 이걸 다 치우네 근데 일들이면 걸릴 것 같긴 한데 좀 더 안 들어 기회랑이 있어? 응? 그냥 몰라 4번 다 알차가 안 되나보다 어 다시 길 내려서 왼쪽으로 끌어당겨야겠네 예 네 너무 과감한데 옆으로 어깨.. 아 근데 이거 너무 길게 붙였네 그쵸? 응 어이치 이거 박스는 아직 안 나 아니 카드박스? 응 한번 해볼까? 카드박스는 뭐야? 아니 저거 열쇠 아 열쇠박스 12번인거야 저거? 한번 해볼게 아 까만 걸리겠네 우왕 으이씨 12번이 저 꿀마을에 있네 안 되겠다 아이고 그냥 앞에는 이렇게 이거라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도 너무 붙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붙었어요 이게 앞에 누워있어 누워있어요 아이고 아이치 아이치 에이 더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진짜 안녕 뽑긴 한데 이거 뽑아도 안 되겠다 응 마스크 하나 뽑았네 더 자 오늘 요거 상품이 요거를 뽑으려 했거든요 저희가 네 요거 마리오였는데 근데 개봉? 저 개봉이라서 됐다? 응 아쉽긴 한데 뭐 처음에 개봉 아닌게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 역시 낚시샵은 웬만하면 안 건너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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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